한다 안 한다는 말도 그것도 부질없는 소리예요. 나날이 나아지는 사람이 진짜네요. 인간은 그게 최선이에요. 어떤 인간이 나날이 나아지고 있다. 그분 장난 아닌 거예요. 큰 도인이에요. 일반적으로는 나날이 안 나아져요. 나날이 보통 더 안 좋아져요. 본인은 나날이 나아진다고 믿겠지만 주변 반응을 보면 나날이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. 현상 유지라도 하고 있다는 걸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. 냉정해요. 그게 형의 하의 세계에서 세간의 세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덕이에요. 출세간의 도는 영원 불별이지만 세간에서 그 도를 보여주면 꺼내놓으면 덕이 돼요. 출세간의 이니지를 밖에 꺼내놓으면 덕이 돼요. 출세간의 인이라는 우주적 추상적 정보를 밖으로 내가 사랑이라는 걸로 구현하려면 생각, 감정, 언행 다 총동원해서 만들어내야 돼요. 그 작품을. 무련시키는 거예요. 사랑을. 그걸 여러분도 보고 저도 알게 이런 사랑을 구현해보는 거예요. 정의를 구현해보는 거예요. 보시를 구현해봐요. 지게를 구현해봐요. 인욕을 구현해봐요. 반야를 구현하려면 경전 넣고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. 반야를 구현한다는. 속에서만 너무 자명해요. 참나만.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. 그러니까 뭘 해요 결국? 모른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. 물어보면 자기도 답답해지니까. 묻지 말라. 반야바람을 구현해내려면 속에 진짜 지혜가 있다면 꺼내술 수 있어야 되고 꺼내서 지금 여기서 풀어놔야 돼요. 어렵다는 경전은 다 시원하게 만들어 놓지 못하면 반야가 없는 겁니다. 참나한텐 있겠죠. 도의 세계에선 있겠죠. 덕의 세계에선 없는 거예요. 근데 나를 통해 덕으로 구현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없는 거예요. 그게. 구현이 되지 않는 거는요.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. 참나한에는 무량공덕이 있겠죠. 문제는 나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. 그게 내가 닦은 만큼만 드러나요. 내 안에 전지전능한 부처가 있어도 내가 닦은 만큼만 드러납니다. 덕으로. 그래서 그 사람 덕 수준이 그 사람 영성 수준이에요.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이니에지를 소화하고 있나. 육바람이를 어느 정도로 소화하고 있나가 그 사람의 영성. 근데 저는 그 차이가 있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매 순간 깨어서 드러내려고 한 노력만 하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부처님 안 부럽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깨어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게 최고의 공부지 어느 한 순간에 부처가 도통해서 부처가 된다. 이런 소리 하시는 한에는 그분은 제대로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. 깨달음을 자꾸 왜곡시키시는 거예요.